어 진짜 이거 뭐야 이거? 어 됐다!!!! 이거 뭐야 이거!!!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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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더티님과 해 볼 컨텐츠는 해 볼 뭐에요? 오늘은 커스텀 커멘드인데요 커스텀 커멘드로 뮤턴트 가스트를 구현해 놨습니다 뮤턴트 가스트! 뮤턴트 가스트 어깨빵! 오 그러고보니 좀 닮은거 같아요 뭐요? 가스트랑 친구잖아요 오 귀엽다 괜찮지? 1.9버전이기 때문에 신기한거부터 하나 보고가죠 네 일단 상자 닫히는 소리도 신기했어요 도망가봐 아 저 발광 걸렸네요 꼭꼭 숨어라 야 다 보여 다 보여 거기 아 다 보여요? 다시 써봐 오케이 다시 쓰고 숨어 10초 새끼 10 9 8 7 6 5 4 3 1 0 땡 보여요? 때리는 소리 봐 어 때리는 소리 도티 도티가 두명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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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해볼래? 아니아니아니 짠 이런식으로 1.9버전 신기반기 하네요 일단 뮤턴트 가스트를 잡으려면 커스텀 커맨드기 때문에 제가 커맨드를 입력해야되기 때문에 디브 슬리크라운드 커맨드블러 아니 이거 말고 그렇지 아 뭐야 아 뭐하십니까 지금 아 쓰레기를 물에다 함부러버리면 어떡해요 잘못췄어 잘못췄어 아이고 오징어 살고 있는데 물 더러워지겠네 이거 왜 동족 걱정하냐? 아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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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니구요 음 오케이 기다려봐 자 그럼 여기에 여기 좀 넓은데다가 여기 딱 설치하고 자 이렇게 딱 하고 어? 딱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복붙해주고 딱 복붙해주고 완료해준 다음에 이거 레드스톤 이거 뭐야 딱 꺼내가지고 조심해 레드스톤 이제 안붙여도 될텐데 붙일거야 오 아 저 뚫렸다 어디? 오 근데 이거 되게 우와 이거 뭐야? 오오 거대 가스트 이게 뮤턴트 가스트는 아니에요? 오오 오케 원래 가스트가 이렇게 눈썹이 있나? 아니요 화났네 근데 그러게 좀 화났네 여튼 이거는 화난 가스트 한번만 해주세요 아우 진짜 화난거 같아 괜찮았지? 어 괜찮았어 그래서 여튼 저게 이제 완료된거구요 우리는 지옥으로 떠날겁니다 지옥으로 아 뭐야 라이터도 없애버댔어 자 여기 도구를 챙겨 네 와 이거 이렇게 이렇게 완벽하게 책 챙기고 들어가야되나요? 이거 보호사 아니야? 화염보호사야 어? 아 그러네 응 황금사가 근데 굉장히 세 그래서 네 이렇게 들고가도 이길지 말지 모르겠네요 오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게 이 커맨드에는 우리 이제 1.9에서 이렇게 두개 이렇게 손을 들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덜별을 왼손에 들고 있으면은 네 근데 화살 안주나요? 어? 아 이분 허당이네 어허허허허허허헣 오허허허 화살 주세요 예다 감사합니다 됐지? 네 됐지? 쏴 봐도 돼요? 안 돼요 안돼요 오지거 죽여야지 내가 쏠거기 때문에 우우 오우 여 불화살나간다 그렇지 더 쪼끔 더 쎈 화살 오오 어 주웠네 여튼 그럼 떠날까요? 네 떠나죠 야 못 올라가 지오 오랜만에 간다 야 그러게요 올라가게 만들어놨네요 어떡해요 아니 올라갈 수 있어 비켜 아 상자 부시게? 그럼요 저 똑똑이니까요 그래용 자 갑시다 갑시다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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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먼저 간다 어 내가 가서 정찰하고 있을게 어 잘 죽어 어 잠깐만 야 여기 있던 그거 가져갔냐 어떤거? 어 그래 네 어? 내 안전한지 확인할게 어 어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?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무브 무브 아이 망가짐 오 가짐가짐 어 레츠고 헬로 아 아파 자 이렇게 지옥에 오면요 네 주변에 파티클을 찾아야되요 오빠 가스트소리나 오빠 파티클을 찾아야되는데 무슨 파티클이요? 약간 그 슬라임 네 비스무리한 이제 초록색이 뽀글뽀글하는 그 파티클이 생길거에요 저 초록색이 뽀글뽀글이요? 응 어 네 알겠습니다 좀 돌아다녀볼까요? 우리 주변에 생기니까 잘 정찰해야해 제가 정찰을 한번 해볼게요 네 흩어질까요? 안돼 흩어지면 아 그러면 가스트스포날 나한테 몇개줘 오케이 오케이 아 가스트스포날이 필요해 이거? 어 왜냐면 거기서 오빠 괜찮아? 어 여기여기 괜찮아? 왜 걸러갔어? 황금사과 먹어서 어? 오우 이쪽에 있을까봐 오케이 자 여기 반 줄게 어 그걸 찾아가지고 어 거기있다가 어 가스트스포날을 딱 뿌린 다음에 가스트한테 화살을 쏴야되 어어 야 뭐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어려워? 의식이 좀 어렵지 어 근데 일단 찾아야되 그래 그 나 일단 찾고있어 주변에 잘 봐야되 오오 야야야야야야 넌 아니야 오 왜 가스트다 넌 아니라고 오늘 만나대가 오 야 아 아파 야 화염구로 죽여야지 죽어라 아 아 어딨지? 나올 법한데 뽀글뽀글을 찾으면 되는데 네 뽀글뽀글 잘 찾아봐요 어 저쪽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? 일로 좀 가볼게요 네 네 우와 지옥 오랜만에 오는데 여전히 무섭다 그니까 오 됐다 찾았다 여기여기 빨리 없어져 여기여기 여기여기 오 진짜 이거 뭐야 이거? 오 됐다 오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너 죽었는데? 아 너 왜 죽었어? 몰라 아아 그냥 봐도 죽었어 야 아우 너무 세다 죽어버렸어 괜찮아? 오빠 죽었어? 어 나 일단 살아있어 오케이 갈게 빨리 와줘 안녕 난 도망가 얍 오 어디갔어 쟤? 저저저저기 있어 있어 있어? 나 그냥 한 방 오오 오 뭐야 그냥 오오오 이게 업데이트돼서 오른쪽에 상단에 그거 버프 보여 어 이게 직방으로 맞았더니 바로 죽네요 아 그래? 네 황금사라 먹어도? 어 먹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 와 제가 쏘는 화염뿐은 좀 달라 그니까 그 뭐야 실명 걸리지 어 어 어 일단은 잠마부터 정리하자 어때? 그래 그래 나 일단 올라갈게 그쪽으로 어 어떻게 가 오케이 오오오 오빠 빨리 와 아 오케이 하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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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가고 얘 어딨어? 얘 어딨냐 죽으면 안돼 안 죽었어 아직 얘가 없어 어 있어 있어 빨리 와 빨리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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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위 위 위 위 여기 유적도 있어 황금사가 뭐 뭐야 어 오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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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저쪽에 보이지? 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이게 스치기만 해도 쟤 활 아 오빠 쟤 왜 이렇게 세? 오빠 빨리 와주지 않을래? 어 쟤 가고 있어 오빠 살려줘 제발 오케오케오케오케 어 오빠 여기 블레이즈 어 잠깐 잠깐 잠깐만 기다려 봐 어 황금사가 먹구요 황금사가 먹구요 빨리 와 빨리 야 거기서 싸우는게 좀 위험할거 같애 그래? 블레이즈가 많아? 블레이즈도 있고 쟤도 잡아야되니까 오케이 튀어 튀어 오케이 도망가왔어 얍 얍 얍 오빠 어딨어? 어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싸우고 있어? 아니 아니 내가 통수칠게 통수? 그래그래 어 저기 뒤에 뒤에 보고 있다 아악 본다 저것도 반격할 수 있나? 어 어 반격할 수 있어요 야 여기 이렇게 쉘터를 좀 만들자 그럴까? 어 쟤를 좀 꼬셔야 되는데 야 일로와 나한테 꼬셔졌어 일로와 얘 화살은 맞어? 어 맞어 맞어 맞고 있는거야 저게 들어가고 있는거야 어 오빠 어 아잇 죽음 일단 가스트부터 가스트 한마리 잡았구요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기 뭐? 어 뭐야 끝났어 잡은거야? 어 아 진짜로? 저기 저기 제 알이야 알 이게 알이라고요? 어 저기 안에 보물이 들어있을거야 오 쫀다 저기로 가자 그럼 야 그래도 확실히 2대1로 싸우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야 막타 니가 쳤니? 나을걸? 아 나 아쉽네 잠깐만 일단 가야되는데 블럭 있어요? 뭐요? 4개 나도 4개 그러지마 알았쩌 이거 밀쳐지는데 1.9라 밀리지 하지마 알았쩌 나도 있어 밀기 밀기 됐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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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이제 용암인데? 용암이잖아 들어가봐 대박이야 아니 들어가봐 진짜 신기해 안죽어 안에 공간있어 알았어 아 아 뜨거워 야 야 꺼내줘 꺼내줘 거긴 따뜻하니? 야 뭐하는짓이야 아 미안해 뭐한거야? 사과해 화염보호나 어? 사과해 어 제가 미안하다 아악 야 야 여기생겼는데 파티클 여기생겼는데? 오빠 잠깐만 오빠 잠깐만 파티클이 여기생겼어 쟤 쏘지마 아 그러네 그러네 쟤 쏘면은 지금 리턴트 가스트되 아 진짜로? 됐다 이제 됐어 저기서 벗어났잖아 어 아 아 나 빠졌다 어? 죽었어? 아니 아니 아직 안죽었어 아 거기 온천하고 있었네 어 아 이거 언제 사라져? 어 저기 하필 저기생겼어 됐다 그러게 어 사라졌다 됐다 가보자 자 여기를 일단 용암을 다 없앨게요 네 어떻게 없애지? 블럭을 설치하면 되죠 그렇네요 아니면 도티님이 좀 마셔보던가 도티님 블럭이 있으면 요 안에 좀 설치해봐요 하나 있어요 하나 있다고? 설치가 안돼 아우 아파 여기 맨 밑에 칸에 설치가 안되는데? 어 들어가서 설치하면 되지 어 그래 들어가서 좀 설치해봐요 아우야 됐어? 어어 잠뜩이 죽어 나 4개 남았거든? 설치할게 응 간다 오케이 오케이 이쪽 이쪽 아 여기 여기 됐어 여기 다 없어진 덴 캐도 되니까 캐고 내가 밑에서 작업할게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? 어어 살아있어? 오케 안돼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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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가 기다려 어 기다렸어 야 근데 우리 이거 화염보호나 안아픈데 별로? 아 여기 아파 아파 이제 좀 더 키울까? 어 좀 더 키와 내가 작업하고 있을게 아 여기도 하나도 안들어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설치했으면 좋았을텐데 그치? 어 여기 안에 다이아몬드블록있다 어 몇개나 더 키가? 어 됐어 아 그래? 어 찾았어 찾았어 어 미안 미안 어어 찾았어 찾았어 어 오케 오 진짜 다이아몬드블록 뭐야? 원래 있었어? 어 이게 그니까 얘 보물인가봐 어어 어어 앗 잘가 어어 어어 나 다시간다 아 아프다 아 아프다 나 왔어 안녕 오케이 됐다 찾았네요 여러분 보물 우와 근데 이거 구하자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와서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려고 네 장비를 입어야 되는 다이아가 더 들것 같아요 그쵸 네 되게 쪼자나네요 얘 보스인데 그니까요 뭐 다른 다이아 아닐까? 원산지가 좀 다르지않아? 그런거? 어 이건 내꺼 메이드인 코리아야? 이건 내꺼 아 야 같이있잖아 야 야 어디가? 어디가 이건 내꺼 어딜 그렇게 가는거야 같이가 이건 내꺼 아 아 다 내꺼여 다이아몬드 다 내꺼여 같이가 안녕 야 같이가자 야 여기 유적도 있고 좋네 지영은 그니까 여기 좋네 여기 안녕 어 어 저 여기 뒤에 있거든요 진짜 못됐다 자 여러분 알았어 롤롤롤 이거 딱 설치해놓고 그거 하면 되겠다 어 그래그래 아이 그래도 찾았네 이 다이아는 좀 좋은 다이아일거에요 그래요 자 때깔이 다르네요 맞네요 자 여러분 커스텀 커맨드로 구현이 된 뮤탄트 가스트였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구요 영상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 적어둘테니까 여러분들도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죠 그러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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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entertai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